이런 걸 뭐 하려고 물을까?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 해서요 나도 했어 다 하는 거야 어디 보자 아니 뭘 이리 자세하게 물어봐요 자세히 알아야 더 힘이 돼들이죠 저 이런 거 다 말해도 되나요?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니까 안심하세요 2016 경제 총조사 사업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알찬 정보가 돼서 여러분께 되돌아갑니다 이제 당신이 참여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이 당신의 사업에 힘이 되도록 함께해요 2016 경제 총조사